수술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속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수술하지 마라. 마치 척추 수술의 큰 명언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저희 외래에 오시면 다들 수술하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자분들한테 수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자기 본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수술 안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고쳐야 될 습관, 해야 될 운동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가지 정도를 지켜주시면 수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습관과 운동을 열심히 한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그걸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이라이트를 한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걸 열심히 하시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 100가지 중에 오늘 하이라이트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3가지 일단 먼저 제목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3가지를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걸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속근을 단련하는 자연 복대 운동. 자연 복대 운동. 강화 운동이시고요. 첫째는 척추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척추 안정화 운동. 척추 안정화 운동.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 습관을 패턴을 바꾸고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므로서 안정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 복대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복대가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자연 복대가 뭔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한테도 이제 자연 복대라는 게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내추럴 밴드라고 그냥 그거를 고대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해서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복대라는 말을 하셨을 때 복대 차보시면 어떠세요? 편합니다. 편하시죠. 받쳐주니까. 지갑이 받쳐주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척추 전문의들은 인위적인 복대는 하지 말라. 아,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도 2주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위적인 복대를 착용하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코어 근육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의미가 없구나.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저희의 코어 근육들은 태화됩니다. 노는군요. 네, 놀고 있습니다. 복대가 대신 해주니까 나는 놀아도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대는 가급적이면 인위적 복대는 2주 이상 착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연 복대라는 것은 인위적 복대가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복대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복행근이십니다. 그래서 복행근이라고 하시면 또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처음 들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복근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초콜릿 복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코어 운동을 또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은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복근을 만드나요? 나는 안 돼, 이제. 저희가 복근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저희가 말할 것은 그 식스팩이라고 하는 것은 겉근육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복행근은 속근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네, 저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이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활성화되고 단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빼서 이걸 강화하는 운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복행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복근을 다 저 깊숙이 장기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복대처럼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림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참조 나가실 텐데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키시면 인위적인 복대를 차지 않고도 복대를 한 효과를 낸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게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저걸 강화하면 허리를 바치고 요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걸 단련하는 건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요? 뭘 하면 됩니까, 선생님?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아프신 분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복근이니까 속근을 키우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까 그 속근의 주역인 복행근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은 호흡법밖에 없습니다. 호흡법이요? 네, 호흡법밖에 없고 원래는 정식 요구로는 브레이싱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싱이라는 말은 브레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레이스라는 거는 복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대를 만드는 운동이다.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군가 본인의 배를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배에 힘이 들어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고 그때 배를 만져보세요. 딱딱해지셨죠? 딱딱하죠. 그게 복대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숨을 참으셨잖아요. 이거를 숨을 쉰 채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숨을 뱉으시면 풀리실 거예요. 숨을 쉬면서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호흡법이신 겁니다.